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혁신위의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전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혁신위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동할지 의구심도 나옵니다.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혁신위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. 당장 역할은 뭔지, 위원은 어떻게 구성할지, 의제는 어디까지인지 등 김은경 신임 혁신위원장과 당 지도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.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전권 위임을 약속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.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.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...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돈봉투, 김남국 코인 등 각종 악재로 위기에 내몰린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.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교수가 과거 금융감독원에 있을 당시 금감원장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며 배포와 강단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간단치 않습니다. 친명계에서는 벌써 제한없는 전권부여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 지도부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 판단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당장 비명계에서는 방탄정당 극복 등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, 친명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 등 현역 기득권 혁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.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초민감사안인 총선 공천 문제까지 다룰 경우 오히려 개파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 또한 있습니다. 정치 경험이 많지 않고 당내 사정에 박지 않은 김 위원장의 정치력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김 위원장은 주말 동안 혁신위 구성과 역할 등을 구상한 뒤 다음 주쯤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할 전망입니다.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